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임댄스 강사 윤은희입니다. 오늘은 제니포르페즈의 Let's Get Loud라는 음악을 가지고 차차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들어가는데요. 스텝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록 스텝 흔들거리는 스텝 제 영상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오른발부터 앞쪽 방향으로 오른발을 중심을 보냈다 제자리로 오세요. 그럼 중심 왼발이 있죠? 오른쪽으로 가는 차차 스텝 하겠습니다. 차차차 중심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시고요. 다시 왼발 앞으로 록 스텝 흔들거리는 스텝 중심 갔다 제자리 다시 왼쪽으로 차차 스텝 가겠습니다. 차차차 차차차는 조금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 투 빠르게 원 투 빠르게 두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중심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중심 왼쪽에 두고 오른발을 앞으로 흔들하면서 흔들 제자리에서 차차차 차차차 뒤로 흔들 흔들 차차차 차차차 그래서 중심을 앞뒤로 움직여주고 차차차는 제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 투 빠르게 파이 식스 빠르게 자 3번 동작은 스텝보다는 우리가 바디 모션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웨이브하고 펌프 동작이 들어가요. 그래서 펌프할 때는 가슴을 앞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이에요. 셋 자 그래서 오른발을 옆으로 놓으면서 웨이브하고 그대로 앉아서 가슴을 펌 펌 들어주세요. 다시 중심을 왼쪽으로 올리면서 웨이브해서 다운하고 펌 펌 3번 동작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동작 들어갑니다. 우리 발 중에서 앞을 토라 그래요. 토터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터치 토터치 자 토터치를 4번을 하면서 우리가 방향을 돌 건데 12시 6시 6시 12시 자 오른발을 앞으로 놓으면서 토터치 하고 노면서 6시를 보고 다시 토터치 하면서 제자리 다시 토터치 하면서 6시 놓고 다시 토터치 하면서 12시로 오세요.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터치 놓고 토터치 토터치 놓고 토터치 이때 손을 가볍게 위로 들어서 1,2,3,4,5,6,7,8 1번부터 4번까지 천천히 카운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 크로스 먼저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1,2,3,4,5,6,7,8 오른발 앞으로 1,2,3,4,5,6,7,8 1,2,3,4,5,6,7,8 1,2,3,4,5,6,7,8 자 음악 틀고 동작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시작 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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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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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댄스 즐거우셨나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